네, 신유씨에게 다시 한 번 수고히 박수를 얻으십시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백살처럼 따뜻한 여자, 이현숙입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남아 남아 돌고 돌아 그 맹에 오르려니 그 애는 헛듬했뇨, 내 몸만 홀버트네 강탄나 강나흘, 마을 밖은 물에 저 시련이 그릇 헛듬했뇨, 내 몸만 흘러 흘러 발만 돌아, 발밑에는 동그랑이 쑥하고 몸을 넣어도, 이래 몸은 그 안에서 흘러올네 동그랑이 울더라도 아니 가면 어이래 그 맹좋고, 그 맹좋아 어이래로 가겠네 사회 너마너마너마 돌고 돌아가는 길에 긴들긴들긴들 돌더라도 어이 아니 돌이소야 흘러 흘러 지워받은 내 부러운 꿈 산뜻인 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자 가야겠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